유세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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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까들나 반대 SOL 반대쪽! 재석이 형은 찐 youtubers 다 갔어요 죄석이 형은 어디요? CG 그런지직 신선한 이동 어딜 갔어요? 제석이 형은 빨리 제발 내보내줄게요 그렇게 카메라랑 같이 다니느라고 자세 참고 자세 참고 오케이 자세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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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차 애도 갔어 한 소울 테스트 슈 Western 공화합니다 같이 5 4 5 5 5 5 5 5 5 5 5 6 7 8 10 11 11 13 15 12 10 15 15 16 15 16 16 17 17 야, 나갑니다. 생명이랑 규란이? 뭐야? 아니, 내가... 그거야? 아니, 나를 믿기로 보낸 거 어떻게 합니까? 아니, 그게 아니라. 뭘 믿기로 보내? 아니, 형님이 뛰어라 그래. 뛰었더니 네 명이 나를 포기해가지고 완전히 일일이해 그 사슴패래. 네 명이... 완전히... 야, 우리 팀. 김광규랑 나, 지석진. 역시 예상대로 잡혔다. 우리는 감옥에 있다. 제발 부활, 부활 서류 봉투를 허리 가방 쳐서 우리를 도와주길 바란다. 이상. 고마워, 고마워. 유지는 마이크가 안에서 있고... 좌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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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우. 좌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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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우. 예상대로 정리해봅시다. ounce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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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더 궁금하겠습니까? 내가 더 궁금하겠습니까? 내가 진짜 궁금한거지 지효야! 지효야 지효야 너 지금 뭐하냐 지효 지효야 지효의 야! 야! 세상에! 야! 세상에! 세상에! 지호 하나 여행을 넘어갈 수 없는데? 형, 지호 제가 잡았어요. 방금 잡았어? 내가 방금 잡았다. 내가 방금 잡았다. 내가 방금 잡았다. 내가 방금 잡았다. 내가 여기 있으라는데. 형, 정의 시킨대로 다 했대. 형, 정의 시킨대로 다 했대. 지호야. 이렇게 아쉽게 해. 오빠가 너를 좋아했는데 부활했다고 그랬습니다. 알겠어요. 이제 부활할 수 있잖아.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활하지? 스타일러는 울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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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우, 진짜? 오빠가 낯선 거 잃지면 안 돼? 가사일러는 울려. 아, 이리 팔자. 내가 볼 거야. 오빠야. 오빠야. 아, 지호야. 아, 지호야, 아. 야, 뭐, 지호야, 너. 야, 너. 아, 지호야. 아, 지호야. 아, 지호야. 아, 지호야. 박정희씨 아 이 사이렌 아니에요 이거 부활 부활 알린 사이렌이야 부활 부활 스피커드 이거 가고 있어요? 어! 사이렌 스피커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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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